얼마 전 배우 심영탁이 조선의 사랑꾼에 자신의 예비 아내와 함께 출연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배우 심영탁은 1978년생으로 올해 45세인데요. 고향은 서울시이고 키가 181cm 헌칠하고 듬직한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가족관계는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으로 알려졌고 2023년 7월 예비 신부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심영탁의 데뷔는 1997년 배우가 아닌 모델로 이루어졌죠. 당시 심영탁은 신원지이크 모델 콘테스트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심영탁은 2001년 오픈드라마 남과요 우리 다이어트 할까요?를 통하여 배우로 데뷔하였는데요. 심영탁은 데뷔 이후에 주로 실장님, 변호사 등의 진지한 역할을 주로 맡아왔죠. 2010년에는 드라마 공부의 신에 출연하기도 하면서 배우로서의 입지를 공구했습니다. 2014년에는 MBC 드라마 압구정 백야에서 영준 역할을 맡아 연기력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대표적인 출연작으로는 진심이 다 타, 날 녹여줘, 역기적인 그녀, 착한 마녀 전 밥상 차리는 남자, 내 딸 서영이 등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활발하게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2014년부터 나 혼자 산다, 무한도전 등에 출연하였는데요. 특히 무한도전, 바보 전쟁에 출연하여 큰 웃음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심영탁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여 도라에몽을 좋아한다고 밝혔죠. 그가 도라에몽을 좋아하게 된 이유도 함께 알려졌는데요. 고규 시절에 왕따 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왕따를 당했는데 건장한 체격을 가진 그가 불량 서클에 들어오기를 권하는 친구들의 제안을 거절하자 왕따가 시작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도라에몽의 주인공 진구가 왕따 당하는 친구였고, 도라에몽이 진구를 도와주었기에 도라에몽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심영탁은 도라에몽 덕후 모습을 보이고, 무한도전에서는 미니언제의 뚜찌빠찌빠찌 춤을 추면서 인간적인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배우이지만 인간적이고 따뜻한 모습, 약간은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심영탁은 몬스터 헌터 시리즈 팬으로 알려졌고, 애니메이션 전문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심영탁의 또 다른 취미로는 나는 자연인이다, 인간극장, 다큐 3일과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이라고도 알려졌죠. 이처럼 심영탁은 모델이자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는데요. 그러나 심영탁은 부모 때문에 재산을 날렸다고 합니다. 먼저 어린 시절 심영탁의 부모님은 10억 원대에 사기를 당했다고 하죠. 심영탁은 방송을 통해 고물상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공개하였는데요. 2018년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한 심영탁은 부모님이 친척에게 10억 원대 사기를 당해 6개월 동안 도시가스비를 못내 온수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심영탁은 가장 잘한 것이 참기였다고 했는데요. 배가 고파도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았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도로공사 노동을 하거나 아스팔트 포장 아르바이트, 카페, 닭갈비집 등에서 일했다고 하죠. 이후 대비한 심영탁은 11년 동안 꾸준하게 방송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아 부모님에게 28평짜리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효심이 깊은 심영탁이지만 최근 부모와 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심영탁은 2년 전 편지 한 통을 받았다고 하죠. 거기에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민사소송의 내용은 심영탁의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대고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었죠. 충격을 받은 심영탁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환청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여기고 잠적하여 공백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영탁은 모델 시절 수입을 전부 어머니가 관리했는데 그때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처음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아파트를 장만했지만 어머니의 투자가 실패하면서 전 재산을 잃었다고 알려졌죠. 심영탁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었고 재기를 위해 땅을 경매받았는데요. 심영탁은 어머니가 땅을 경매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만료하였지만 이미 상황은 늦었다고 합니다. 이후 어머니 보증을 쓰게 되었는데 이자를 계속 내도 너무 금액이 커서 항상 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갚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어머니에게 돈이 없다고 말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심영탁은 부모님 때문에 수면제까지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심영탁은 가족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힘들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영탁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동시에 기쁜 소식도 최근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심영탁이 그녀의 예비 신부인 일본인 히라이사야와 결혼을 발표한 것입니다. 히라이사야는 일본인으로 심영탁과는 무려 18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죠. 심영탁은 다가오는 7월 예비 신부와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심영탁과 히라이사야의 만남은 도라에몽을 좋아한다고 알려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죠. 심영탁이 도라에몽을 좋아한다고 방송에서 밝히자 일본 완구 회사인 반다이에서 출연 제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촬영 프로젝트 담당자가 바로 히라이사야라고 합니다. 심영탁은 당시 촬영을 하면서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죠. 바로 히라이사야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심영탁은 히라이사야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일하는데 전혀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히라이사야에게서 빛이 났다고 말했죠. 심영탁은 히라이사야를 보자마자 저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한국에 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사야가 심영탁을 받아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심영탁이 꾸준히 연락했지만 시야가 답장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연락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사야의 마음을 열게 된 것이죠. 결국 그녀는 심영탁과의 연애를 시작했고 실제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한국도 심영탁 때문에 처음 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된 심영탁의 아내 사야는 아이돌급 미모를 자랑하는데요. 연예인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히라이 사야와 심영탁은 그냥 일반인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심영탁의 예비 신부인 사야는 심영탁과 4년 동안 열애를 하면서 거의 어려운 가정사를 모두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의 투자 실패와 빚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심영탁 옆에서 사야는 계속해서 곁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심영탁은 날 위해주고 도와주는 사야를 보면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하죠. 실제 2020년부터 심영탁은 2년 가까이 환청에 시달리면서 방송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방송활동을 쉬면서 힘들어하는 심영탁을 본 사야는 심영탁이 안타까워 울면서 일본으로 돌아가 자신이 돈을 벌어오겠다며 자리를 잡으면 다시 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영탁이 사야를 말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깨지지 않고 유지되었던 것이죠. 심영탁은 그러면서 사야가 있어서 외롭지 않고 소소하게 저녁에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힘들었던 시절 사야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면서 사랑의 결실을 본 것이죠. 심영탁과 그의 예비 신부인 사야는 결혼식을 일본 야만아시언에서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사야의 가족이 일본 야만아시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영탁은 조선의 사랑꾼에서 그의 예비 신부 사야와 함께 출연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에는 사랑의 결실을 보며 행복한 생활을 하는 심영탁을 응원해 봅니다. 그가 앞으로는 더 좋은 작품과 예능 프로그램으로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